아니 이제 먼저 이거 하고 아 난 그런데 박호도장 나 연애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또 아가씨랑 하나 만났어요 지금 아 만났어요? 어이 앞에서 지금 말도 못해 지금 아아 손초리 한 번 해 손초리 한 번 해 야 사랑아 사랑아 손초리 좀 가봐라 어떻게 진도가 됐나 거기 저기 거기 있잖아 거기 남편분 저 눈밖에 있어요 손초리 한 번 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찬이잖아요 두 장짜리에요 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다 올랐어요 예 고맙습니다 몇 장 남았어요? 난 라이언스 회장님 그럴 줄 몰랐어 알아서 해요 남편분 남편분 뒤에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세상에 라이언스 회장님도 저렇게 하는 거야 네 난 또 몰랐네 네 우리 대전사장님 예 화덕타겠습니다 화덕 난타가겠습니다 난 네 이쁘니만 좋아해 놓은 줄 알았더니 장구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여자가 또 하나 있네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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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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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만디나 이리 오세요 노래 안고 왔어요 내 노래가 끝나야 노래를 시켜드리지 화끄라다 화끄라 화끄라 했어요? 제가 우리 장달보 감독님을 뵌 이후로 이렇게 밝게 웃으시고 춤추는 걸 처음 뵀어요 제가 항상 그념하게만 뵀는데 오늘 우리 입단한 장명주 품바하고 눈덩이가 맞으시네요 엄청 좋아하시네요 우리 박고장님하고 우리 장달보 감독님 즐거우시니까 저희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아까 사랑과 접수된 거 하고요 아까 사랑하였죠 사랑하 장민정 아까 마이젠 노래를 바꾸셨어요? 알겠어요 마이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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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라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제목이 마이젠 사모해 세워라 멈춰라 사모해 한 개 해 다른 노래 준비된 노래 해야 돼 세워라 멈춰라 세워라 멈춰라 사 памет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